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요란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무엇을 보셨는지요? 레드북을 봤습니다. 레드북.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좋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맨날 노래를 찾아보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 노래. 더 좋아졌다는 게 뭔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 달라진 건가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노래 좋고 잘 만들어졌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더 감동적이고 뭔가가 더 많은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유명한 사람 나와요? 옥주연 씨 나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날 옥주연 씨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셨는지 노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게 봤어요, 뮤지컬을. 근데 앙상블 팀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앙상블 분들이. 그래서 주인공은 제쳐두고 앙상블 노래 듣는 거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뮤지컬은 그런 경우에 환불도 해주고 이러지 않나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렇게까지 막 엄청, 그걸 망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옥주연 씨 하면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공식 발언입니까? 개요한 사람의 공식 발언이 됩니까? 나도 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청취자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신없이 찾아보세요. 힘들어.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근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저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봤거든요. 잘 자다 왔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나중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얘기 해보고 싶어요. 레드북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야기 소재로 충분히 쓰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나 봐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공연을 보셨나요? 어딜 갔다 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데다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좋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며 일주일을 보냈고요. 그 와중에 우리 나라에서 좋은 전시가 또 열리고 있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에드워드 호퍼전이 열리고 있어요. 4월부터 4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리는데요. 에드워드 호퍼 하면 아마 잘 떠오르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전에 SSG 광고 때 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을 차용해서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광고여서 아마 에드워드 호퍼, SSG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 일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화가여서 흥미있게 보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나라에 작품들이 와서 전시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색이랑 명함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저 이분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이분 그림 너무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찾아본 적 있고 그 창가를 바라보는 여성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저도 되게 봤을 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작품이 실제로 색감과 명함이 뚜렷하고 특징적인 작품이어서 이분의 그림만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셜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저는 그 영화를 이분을 알기 전에 봤는데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이런 생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림을 보고 나면 그 영화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듣기로는 피케띵이라고 아, 이것도? 네,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되게 많이 좋아하네, 이런 전시들을. 왜 그런 걸까요? 문화적 소양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괜한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제 감정이 요새 이렇습니다. 제 근황이에요, 이거. 감정이 좀 오락가락해요. 네. 분노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뭔가 갑자기 슬퍼질 때가 있고 갑자기 신날 때도 있고 막 조율증처럼.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제가 요새 취미 중에 하나가 코인노래방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어제 코인노래방에서 울다 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혼자 가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못하죠.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가사에 막 심취하거나 아니면 노래에, 내 노래에 심취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띡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옆에서 이제 중고딩 친구들이 되게 신나게 아이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가운데서 이제 청승을 떨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불렀습니다. 아, 근데 신기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한 번이 아니라 슬플 때는 감정이 올라와서 울곤 하는데요? 감정이 올라와서 우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냥 눈물이 난 건데? 전 그래서 신기했거든요. 그 멜로디에 내 감정이 동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래 부르다고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운 적은 없네요. 연예인들 보면은 경연모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좀 심취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떠올라서 저도 좀 흉내를 내보려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뮤지컬 쪽에서는 배우분들이 이제 하이라이트 노래를 부르실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었을까나? 네. 나의 모든 사랑에 떠나가는 날에. 뭐 이러면서. 사진도 한짝 찍으시지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봤으면 진짜 수치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하자마자 중고등 친구들하고 눈 마주치기 전에 후다닥 나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랑님의 근황 됐죠. 저는 그 캠핑편 녹음을 마치고 너무 캠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그 원주 쪽에 다녀왔는데 그날 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텐트에 누워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 뭐 별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원주에? 어… 근데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서 별이 보이진 않았어요.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힐링을 취하셨어요? 날씨가 별로 안 좋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빗소리 들었다고. 아직… 아직… 아직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빗소리에 심취했다고?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너무해, 너무해. 아, 오늘 녹음이 아주 위태위태한데 어머, 끝인가요, 그동안? 네. 거기서 느낀 점 없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다. 뭐 취조하세요? 오늘 근황적군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뭐 어찌 됐든 일주일 동안 무사히 다 건강하게 지낸 것 같고 오늘은 괴담 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순트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빈둥님께서 이번 특집은 괴담이다라고 발표하시는 순간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모두의 감정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순트님이 가장 막막해 하셨어. 그 느낌이. 아, 그랬나요? 네. 유생님하고 유랑님은 그래도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바로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나신 것 같은데 순트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은 됐었다. 혹시나 너무 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부담은 아니었지만 문득 그림들 중에 좀 괴이한 그림이나 기이한 그림 또는 공포스러운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찾아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괴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넓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괴담은 자칫 근본이 없어 보이고 무맥락인 듯 보이지만 전혀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식이나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라고 보려고 해요. 좋은데요?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 속에 담긴 시대 정신이나 시대상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괴담이 탄생한 나라는 영국, 폴란드, 프랑스입니다. 네. 그러면 첫 그림을 만나러 영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국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의 타이틀은 영국 유명 대학교에 저주받은 그림이 있다고? 입니다. 아... 벌써 무서운데요? 아, 벌써 흥미롭습니다. 네. 여러분께는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지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한번 그림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가로로 길게 놓인 화면이 있고요. 가로로 길게 놓인 화면 속에 빙상과 두 마리의 북극곰이 보입니다. 북극곰은 화면의 양쪽에서 좌초된 배에 잔해들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북극곰의 앞에는 사람의 갈비뼈로 추정되는 뼈가 놓여있습니다. 오, 그러네? 네. 이 그림은 크기가 큰 작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영국의 로열 홀로웨이 대학교에 걸려있는 그림인데요. 이 로열 홀로웨이 대학교의 창립자로부터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립자인 토마스 홀로웨이는 미술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사들여서 학교에 전시합니다. 이 그림도 그가 사들인 많은 작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이 그림은 비싼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유명한 작가이거든요. 작가예요? 네. 영국의 에드윈 랜시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에드윈 랜시어는 영국의 화가이자 조각가이고 감정 표현을 사실적으로 해낸다. 그리고 동물들을 표현을 잘한다라는 면에서 두각을 드러낸 화가예요. 상당히 고가의 이 작품을 사드리는데요. 작품을 사드렸으니까 전시를 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본인들이 소장한 작품들을 곳곳에 전시했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이 전시된 이후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급기야는 이 북극곰의 환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요? 네. 근데 이 지금 그림으로만 보면 조금 그림 자체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해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화가의 화풍인가요? 화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특별한 그림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후에 얘기해 드릴 텐데 이 그림에도 사실 사연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학생들이 두려움에 시달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림을 보기만 했는데도 환영에 시달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본 학생들은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그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측은 처음에는 학생들의 이런 목소리를 무시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워낙 비싼 작품이고 학교가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 중에 그래도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무섭다고 해도 무서울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가치가 있다는 게 단지 그 작가가 유명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두가 그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모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작가가 유명하기도 했고 이 작품도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인정받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잘 그리긴 했는데 대단히 엄청 인상 깊다 이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서 예술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작품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봤을 때 누가 봐도 와, 이거 대단하다 이런 명화가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하네? 뭐 이 정도의 인상을 받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이유가 아마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잠시 후에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측은 어쨌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던 와중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남긴 글에 여기 작품에 있는 북극곰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되게 좋아하네. 흥미롭습니다. 어머나 두렵다. 두려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학교 측은 그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더 이상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림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학생들이 극도로 예민한 시기가 언제냐. 언제예요? 시험기간. 시험기간. 시험기간이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이 그림을 가려놓자라고 결정하기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험기간 동안에는 영국의 국기로 이 그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져 있는 모습은 사진 자료로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그림은 시험기간에는 가려져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그림이 아직도 걸려있기는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그 시점에 따라서는 아마 내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뜻은 사람이 세우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나니라는 그림이고요. 이제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면 바로 이 그림은 프랭클린 탐험대의 비극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프랭클린 탐험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랭클린 탐험대는 1845년에 존 프랭클린을 필두로 한 129명의 탐험가들이 모인 탐험대예요. 네. 이 탐험대는 특명을 받고 탐험을 떠나는데요. 어떤 특명이었냐면 북극해의 북서항로를 개척해라, 개척하고 와라 라는 특명을 받고 떠난 탐험대예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식량을 가지고 북극항로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먹을 식량을 갖고 떠났는데 그 후로 사람들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색을 하면, 수색에 공헌하면 상금 2만 파운드를 줄게 라는 그런 선포도 하는데 결국에 찾지 못해요.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런데 1854년에 또 다른 탐험대가 북극을 탐험하던 중에 이 프랭클린 가문에 문장이 새겨진 물건과 수많은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탐험대의 시신들이 발견된 거죠. 유골들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발견해서 그쳤으면 이 그림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발견된 유골과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를 기록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 안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었냐면요. 이 탐험대가 출발한 지 1년 만에 배가 얼음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5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선원들은 상륙해서 배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안에 있던 3년간의 식량으로 버티기 시작했는데 점차 식량이 떨어지고 선원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선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서로를 공격했던 거죠. 아, 미쳤다. 그래서 2015년에 연구를 진행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시체의 유적에서 인육을 먹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칼로 찌른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라는 그런 증거까지 발견을 한 거죠. 그런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영국의 대학교에 걸려있는 그림이고요. 아마도 학생들이 그런 사연을 아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또 진행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살펴보니 아마도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 때문에 극도에 예민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서로를 시험기간이 되면 아무래도 경쟁을 하잖아요. 서로를 공격하는 그 상황이 그 역사 속 사건과 맞물리면서 아마 그 인물들의 자신을 대입하면서 두려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과하게 해석을 해주던 건가요?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했을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이 프랭클린 탐험데이의 선원들의 영혼이 빙의가 된 것이잖아요. 아이들한테 한이 좀 이렇게 서려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화가 친구는 왜 그린 거예요, 이걸? 화가니까 그렸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 그냥 본인도 이야기를 듣고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는 떠들석간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 유명한 사건이라서. 그 탐험대가 실종되고 그 탐험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색대를 파견했지만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찾았는데 그 찾은 곳에서는 유골들이 발견되어 있고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남겨야겠다고 화가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사건을 그림으로 옮겼을 때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그림의 가치가 높아졌던 건가요? 저도 이 그림을 실제로 본 건 아니어서 이 그림의 가치가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작가 자체가 동물의 표현이라든지 사실적으로 이 장면을 표현하는 것에 대가인 화가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마주했을 때 아마 느끼는 감정도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동물을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걸 뭔가 물어뜯는 북극곰이 나오는 형태는 뭐 빈번하게 그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북극곰들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물어뜯는 건가요? 이상한 질문은 하지 말까요? 근데 사진 자체가, 그림 자체가 되게 흥미롭네. 옆에 맨 왼쪽에 보면 사람의 다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나뭇가지였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사람의 발, 뒷꿈치인 줄 알았는데 나무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미술관에 있었다면 별 생각 없이 봤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섬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장선생님의 뭔가 음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학생들을 이렇게 하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명이 자살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저게 근데 그림이 좀 기분이 나빠요. 라고 했던 거를 바탕으로 그냥 연구를 시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림에 걸린 저주 때문이에요. 근데 설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끝입니다. 아, 허접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허접하다네요. 저는 뭔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그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 대학교에는 저주받은 그림이 있다. 아, 있다. 스펀지야? 아니요. 서프라이즈 진실혼금 모집 같다. 진실. 이런 거 끝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영국은 떠나보고요. 아, 영국은 좋았습니다. 영국은 떠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폴란드 이야기는 사실 폴란드 화가의 그림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던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2000년대 후반에 온라인에서 떠돌던 그림 괴담 혹시 아시나요? 뭐였냐면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에 대해서 떠돈 적이 있어요. 아, 뭐 그런 게시물을 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떠들썩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뭔가 콘텐츠나 그런 뭐 썰에 대해서, 괴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 세 번까지 아니어도 뭐 들으면 어떻게 된다. 들으면 죽는다. 보면 죽는다. 이런 거. 세 번 뭐 고백하면 사귄다. 이런 것도 있잖아. 무섭다. 내가 세 번 고백하면 사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건가? 생각 안 나시나요? 뭐가 있지? 뭐 귀신이 세 번 부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모르세요? 세 번 들으면 죽는 노래라고 해서 황병기 선생님의 미궁이라고. 아, 미궁. 미궁. 현재로 1975년에 서울 명동 국립극장에서 연주가 됐는데 그때 관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간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라서 무서워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가야금이랑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곡인데 들으면 진짜 괴이하거든요. 막 사람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신음 소리 막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군대 훈련할 때, 담력 훈련할 때도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미쳤다. 이런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글루미 썬데이라고. 아, 네. 자살송. 네. 이 노래도 자살을 계속 사람들이 하니까 나중에는 원본을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흘러나오는 글루미 썬데이는 여러 번의 편곡을 거쳐서 나온 글루미 썬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뭔가 세 번 뭐하면 죽는다. 몇 번 보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3에서 오는 약간 부정적인 기운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왜 하필 3일까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3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최소 3명이 모였을 때 집단의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 개념은 사회적 규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던데 어쨌든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도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입니다. 봤어요 이미? 오늘 한 번 봤는데? 두 번 남았어. 이 그림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쩍쩍 갈라진 황량한 땅에 옛날풍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의자의 등받이는 거울로 되어 있어서 빨려 들어갈 듯 합니다. 의자에는 목이 잘린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놓여 있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하얀 레이스가 흘러내릴 듯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눈은 검고 움푹 파여 있으며 시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폴란드 화가인 지지스와프 백신스키의 그림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이 그림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그림에 제목을 혹시 붙이신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으세요? 링? 링. 그러니까 저는 거울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목 잘린 여인이 책상 위에 이렇게 목이 있는 그림인 거라는 거죠? 의자 위에? 뭐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보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의자 뒤편의 배경과 의자 등받이의 거울 배경이 달라가지고 두 공간이 연결된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렇네요. 뭔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 같기도 해요. 루이 16세? 근데 진짜 음산하다. 맞아요. 배경부터가 빛은 있는데 이게 햇빛 같지 않고. 이 그림은 환시미술이라는 장르인데요. 환시미술은 바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환상적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의 화가인 지지스와프 백신스키는 환시미술의 개척자입니다. 지지스와프 백신스키의 그림은 이 그림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림도 괴이한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은 그림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일컬어서 그로테스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이 괴이하다, 괴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표현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무의식 속에 화가가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지지스와프 백신스키의 그림, 이 그림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림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지스와프 백신스키는 인간을 해체해뒀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인간과 무생물이 혼합해 있거나 인간과 기계적 이미지가 결합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화면은 안개가 낀 듯한 화면, 그리고 무질서하게 파괴된 화면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렇게 그려놓고 화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그림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다. 제가 방금 구글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백신스키 형님은 굉장히 사람 좋게 웃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분도 가치가 높은 화가, 유명한 화가. 이 환시 미술에서는 거의 개척자이자 대가, 거장이에요. 그림도 비싸요? 비싸겠죠. 사진 봤는데 너무 활짝 웃고 계시면서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이런 그림 그렸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좀 이상해요. 근데 저도 이 그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이 화가의 작품을 모아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에 그림을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작품을 그때 아마 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되게 오묘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을 그린 거잖아요. 그럼 화가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가요? 그 얘기를 이제 나눠볼 건데요. 이게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나라에 소문이 난 거잖아요. 실제로 이 화가의 삶도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스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백신 스키는 1929년에 폴란드 남부도시 사노트에서 태어납니다. 1929년에 태어났고요. 폴란드 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으시죠? 아우슈비츠? 네, 맞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때가 1939년이었어요. 백신 스키가 10살 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 폴란드에서는 방금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슈비츠에서 1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신 스키는 바로 옆집 사람들이 끌려가거나 한순간에 내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목격한 후에 백신 스키는 공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붕괴되어버린 폴란드의 도시를 좀 재건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곧 예술 영역에 관심이 생겨서 사진으로 이제 예술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도 지금 보면 아주 어두워요. 어두운 붕의 사진이 많고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추상화를 그리다가 나중에는 유화를 그리고요. 1970년대에는 이 그림들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백신 스키도 인기 화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왜 죽음과 관련이 깊냐라고 물어보시면 1998년에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해요. 젊은 날이었거든요. 47세에 암으로 사망을 하고 바로 1년 뒤에 아들이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백신 스키가 발견해요. 그리고 백신 스키가 죽게 되는 이유도 섬뜩한데요. 왜 죽게 되냐면요. 친한 지인이 있었어요. 친한 지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백신 스키한테 100달러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백신 스키가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한으로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친척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17번을 칼에 찔렸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이 치명상이 되어서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 스키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뗄 수 없는 관계였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웠던 것이 물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사후에 돌아봤을 때 죽음과 밀접한 그 사람의 삶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세 번 보면 죽는 그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소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그렇게 소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국의 작가 분이신데 자기가 백신 스키를 거의 처음 한국에 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자기가 백신 스키 그림이 너무 좋아서 온라인에 플래시를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그 플래시를 만드는 와중에 이 여성의 얼굴을 세 번 중첩해서 약간 튀어나오는 것처럼 플래시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 번이라는 그 이미지와 세 번 보면 죽는 그런 뭔가 말장난이 합쳐져서 그런 그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 게시물을 작성한 작성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괴담이네요. 그럴까요? 그분이 그 괴담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권위자 말고 그렇게 유명한 게시글을 퍼뜨리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의 이 그림 혹은 이 화가의 사연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만든 것이 퍼져서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요. 자꾸 없는 거 만들어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한 번 보셨죠? 이제 한 번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이 그림을 지금 준비하면서 열 번도 넘게 봤다는 거 사실이 아니네요 거짓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약간 무서운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나올 만한 그런 이미지 같아요 네 맞아요 좀 기괴한 괴물 나오는 그런 게임들 근데 뭐 단순한 그런 괴담을 떠나서 이 작가가 겪었던 그런 사실들, 배경들을 알고 이 기괴한 그림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들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백신스키가 영향을 준 작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영화감독 중에 기에르모 델토로 아주 유명한 작가, 감독이시죠 그분한테도 영향을 강하게 주셨고 그리고 HR 기거라고 해서 에일리언 디자인하신 작가분한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작가의 인터뷰 중에 이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작가의 인터뷰나 아니면 자세나 이런 거를 보고 열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작가의 상황은 굉장히 특수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없더라도 이렇게 좀 인간이 해체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런 자아가 분열되는 모습이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널리 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두 번째까지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처음은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마무리가 제 생각보다 너무 하찮은데 괜찮은 건가요? 그게 의도된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까지 하찮은 건 아니었나요? 궁금한 건 아니었나요? 세 번째 작품을 기대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볼까 이번에? 프랑스로 떠나겠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림이 있다 늑대인간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얘기해드리면 이 그림은 라비니아 폰타나의 안토니에타 곤살부스의 초상인데요 까만 배경에 털이 복슬복슬 난 누군가가 무언가 적힌 중위를 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역시 복슬복슬한 털인데요 털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는 늑대인간일까요? 늑대치고는 너무 순하게 생겼는데요? 그러게 근데 이 주인공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립니다, 소녀예요 되게 아기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성인 같지는 않고 네, 이 아이는 실제로 중세의 늑대인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늑대인간이 있었음을 거의 증명해주는 인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단순히 뭐 좀 질병과 관련돼서 털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지 않을까? 아, 괜한 소리를 시작부터 해버렸나요? 스포일러를 해버리셨네요 저 혼란스러움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이 소녀의 가족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늑대인간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중세 사람들은 그래서 늑대인간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와는 다른 종족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럼 이 가족 중에서 이 아이만 이렇게 털이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먼저, 네,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이 늑대인간이라고 왜 이 소녀와 가족을 생각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생각했던 늑대인간의 특징은 몇 가지 구별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눈썹 사이가 붙어있나 붙어있죠? 손톱이 길고 안으로 구부러졌나 네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구별법이 있고요 귀가 뾰족한가 이런 구별방법이 있었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늑대인간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기원이 있는데요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가 기록해놓은 역사책에 따르면 북동쪽에 있는 종족, 네오로이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족은 1년에 며칠간 늑대로 변신한다는 사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왔던 중세 사람들은 늑대인간은 당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언젠가 나와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사실 아버지부터 발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늑대인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소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가 먼저 띄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페트루스 곤살부스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늑대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천적 다모증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신화 속의 괴물인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숲속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에 발각이 됐고 처음에는 동물처럼 사육됐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다뤄진 게 아니라 사육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앙리 2세의 대관식 선물로 보내집니다 저희 예전에 벨라스케스 얘기할 때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약간 장난감처럼 취급했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도 그렇게 선물로 보내진 거예요 물건처럼 보내진 거예요 관상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앙리 2세는 이 아버지 페트루스 곤살부스를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교육? 네, 마냥 장난감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회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 이유도 이렇게 추측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과연 진짜 늑대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연구 차원에서 네, 연구 차원에서 그런데 교육을 시켜놓으니 아주 뛰어난 거예요 3개국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뛰어남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 직급도 받아서 연회도 주최하고 감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인간이 아닌 것으로 그 당시 사람들도 이제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연구 대상이었고 보통의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앙리 2세가 죽고 나서 왕비의 소유가 되는데요 이 왕비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 사람이랑 일반 인간을 결혼시키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 그러니까 교배시키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정 하인의 딸과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의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다모증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는 날 밤에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마음씨가 따뜻했던지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자녀 7명을 낳았는데 4명이 다모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살펴본 그림 속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은 대부분 귀족의 소장품으로 다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은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이 소녀가 들고 있는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카나리아 제도에서 발견된 페트루스 곤살부스가 프랑스 왕 앙리 2세에게 선물되었고 다시 파르마 공작에게 팔렸습니다 나는 그의 후손인 안토니에타이며 지금은 이사벨라 팔라비치나 부인의 궁정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신원을 약간 증명하는 종이인데 다시 팔리고 팔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들고 서서 그려진 그림인 거예요 일종의 품질보증서 이런 느낌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늑대인간으로 착각이 됐기 때문에 무섭고 괴이한 그림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인물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 시선이 지금은 없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자기를 입증하거나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짓고 있는 표정이나 이런 것도 좀 웃음기가 있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재밌는 그림이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찍힌 사진일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려진 그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너무 어린 아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인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랬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늑대 인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림은 네 거짓 세 번째가 특히나 빈약하네요 어쨌든 슬픈 사연을 갖고 그렇네요 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름 우리 사회의 의미를 네 보여주는 이 정도면 될까요?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뭐가 더 있겠죠? 하나 남았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마지막 이야기는 돌아 돌아서 다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이제 끝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국 그림의 타이틀은 곁에 두면 죽는 그림입니다 아 오 빈 눈이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데요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멀쩡해 보이는 그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네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검정색 검정색? 네 저는 갈색이요 갈색 갈색은 특이하다 브라운 브라운 저는 파란색 파란색 센트님은요? 저는 하얀색 아 다 다르네 그런데 그 색깔을 만드는데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면 그러니까 독극물이 들어서 그 색깔을 지닌 물건이나 아 무언가에 내가 소장한 무언가에 독극물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상상하면 지금 어떠세요? 무섭지 그렇죠 그리고 빈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독극물에 담겨지네요 저는 집에 검은색 밖에 없거든요 혹시 뭐 납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염료에다가 납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납 성분이 많아서 중독돼서? 중독 중독으로 많이 죽었죠 네 그럼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그림은 1855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아름다운 초록 드레스를 입고 캔버스 앞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왕이에요? 맞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아련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빅토리아 여왕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옷이 되게 아름답지 않은가요? 네 민트색이에요 네 약간 민트빛이 도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록색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파랑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네요 파랑색은 괜찮았고 초록색이 특히 극약이었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 드려볼게요 먼저 빅토리아 시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초록색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자연에 심취했는데 이걸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 진행한 꽃 편에서 꽃다발도 빅토리아 시대 때 유행을 했다 그리고 꽃말도 유행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자연에 상당히 심취를 많이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초록색에 대한 유행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안뇨 자체가 아까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납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안뇨을 써야 하는데 그 재료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초록색에는 버디그린이라는 색상이 있었는데 이 버디그린이라는 색상은 구리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한 가루에 쉰 와인을 섞은 색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30년을 기다려야 이 색이 구현됐다고 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이 색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세기에 스웨덴의 화학자가 셀레 그린이라는 색상을 만듭니다 이 화학자의 이름이 카를빌 헬름 셀레였어요 셀레 그린이라는 색상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 셀레 그린이라는 색상이 그림, 옷, 벽지, 가구, 음식 등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색상의 원료에 독극물이었던 비소가 대량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색상의 원료는 액체로는 존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루 형태의 염료로만 제조가 가능했는데 가루 형태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이게 두둥두둥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셀레 그린의 알료를 또 따가지고 그 외의 색깔인 파리 그린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이런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선풍적인 유행을 끈 이유는 방금 지금 그림에 보인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프랑스의 황후 이런 사람들이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공식적인 장소에 등장한다든지 입고 그림을 그려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되게 예쁘다 나도 따라 입고 싶다 나도 따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추겨지면서 정말 대유행으로 번집니다 심각했겠는데 그 정도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염료를 이제 흡입한 사람의 증상이 뭐였냐면 구토와 설사부터 시작해서 두통, 피부병, 수포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조사한 결과 가로 세로 6cm의 정사각형 녹색 벽지에도 성인 2명분의 치사량이 함유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망의 원인을 찾는데 누가 옷에 있는 이 색상 때문이다 혹은 그림에 있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겠어 그런데 추측할 수 있었던 게 생활 속 곳곳에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벽지도 이 그린 색깔로 만들어진 벽지가 유행했는데 유행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벽지를 발라놓으면 쥐가 다 사라졌어요 성분이 너무 독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장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녹색 알료 금지법을 만들어요 이 녹색 알료 쓰지 말라 하는데 안 썼을까요? 썼을 것 같아요 씁니다 써서 계속해서 유행으로 번지는 거예요 패션이며 악세사리며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쓰지? 예뻐서 그 위험성을 알고도요? 그치 그게 근데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좀 심해지는 건가요? 아니었다고 해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바로 증상이 올라왔고 양이 어느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증상이 바로바로 발현이 됐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계속 썼다고 합니다 비소는 극약이에요 그래서 일정 양 흡입하면 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죠 그거의 심각성을 몰라서 한 행동일 거 아니에요 비소는 옛날부터 독약으로 많이 써가지고 몰랐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패션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때마다 이상한 소리로 화답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런 기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열정을 꺾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뭐였냐면 빅토리아 여왕의 궁도 궁 안의 방도 이 초록색 염료로 칠해진 방으로 만들어진 방이 있었는데 손님 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묵었던 손님이 며칠 만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된 거죠 그래서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그제서야 궁 안의 모든 초록색을 다 없애버린 라고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괜찮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비소 뭐 면역인가? 면역 채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초록색을 찾지 못했다는 거는 초록색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색깔 하나하나를 만들려면 지금은 뭐 흔히 만들지만 엄청난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색깔이고 아름다운 색깔을 발견했다는 거는 정말 위대한 발견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집착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색이 그렇게까지 특이하지 않아서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처음 본 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색이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입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색이든 자연에서 찾을 수는 있긴 한데 그거를 안료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의 예쁜 색깔로 입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기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색이, 아름다운 색이 이제 상용화돼서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일종의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거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비싼 알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천 같은 것들은 주로 귀족이나 왕실에서 많이 입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쁘든 말든 떠나서 그들이 입는 게 또 유행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빅토리아 여왕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권력의 표현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셀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소를 쓴 걸요? 비상구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이 사실,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77년에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 편지에서 비상구리의 독성 때문에 자신의 공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는, 전전긍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아, 그럼 그 알고도 그냥 돈 벌려고 그냥 푼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이 색을 만들어낸 게 본인인데 본인의 성과가 그것 때문에 묻히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비밀로 했겠지, 돈 문제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방금 살펴본 곁에 두면 죽는 그림은 진실이었습니다 아, 진실 두 개, 거짓 두 개네요, 오늘? 좋은 구성입니다 아, 무섭네요 근데 이게 나중에 편지로 셀레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아, 이번 저희의 특집은 질문을 좀 예리하게 하면 진행자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자가 충분한 조사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그런 것들은 B급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건 A급 자료들, A급 소재이기 때문에 B급 소재를 다룬 이번 특집은 좀 질문을 조심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빈둥님이 철저히 B급을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많이 당황하시네요, 오늘 B급은 처음이라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들도 처음 듣는 거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지 않은 걸 보면 또 사건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나 봐요? 아니요, 심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러면 심각할 수는 있었겠으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 금지하는 거를 엄청 빠르게 한 거 아니었을까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았을까? 아, 미안합니다 이상하지만 하지 마세요 이상하지만 하지 마세요 하여튼 순뜻님의 얘기로는 심각했다 그렇죠 조사해봤는데 심각했다 네, 몇 명이 막 죽어 칼, 비렐름, 셀레 맞나요? 맞습니다 이분 요절한 화학자로 되게 유명해요 아, 자기도 중독돼서 죽은 거 아니야? 순중독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43세 나이로 위험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구만 그렇네요 바로, 바로 할머니가 갑자기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에피소드 설마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이 부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우리나라의 그림 괴담 고전을 하나 그럼 아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한 남자가 등산하던 중에 아, 좀 진정하시고요 네 다시 할게요 한 남자가 등산하던 중에 날씨가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네 한 폐가에 들어가서 자기로 한 거예요 근데 들어간 순간 좀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긴 했대요 잠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희가 좀 기대하는 눈빛이라서 부담이 되는 거면 잠깐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반짝반짝 아, 그럴만한 소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계속 해보시죠 네,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사방군데에 소름 끼치게 생긴 남자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림이 걸려있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봐서 이 남자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창문이어서? 맞습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치, 이거는 우리 조카도 알겠다 난 몰랐어, 저런 소름 돋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해피투게드에서 옛날 박지선 씨가 얘기했던 아, 그래요?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이게 좀 변형돼서 산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무섭다 액자가 딱 다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그냥 창문이었다 그렇죠, 무섭죠 무서워요 갑자기 이게 왜 갑툭튀한 거죠? 제가 볼 땐 좀 조급했나 봐요 슈트님께서 앞에 준비한 네 가지 소재들이 조금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찮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 곳곳의 그림을 통해서 각 세계에 있는 괴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그림이 제일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아까 그 두 번째로 봤었나요? 세 번째로 봤었나요? 그 폴란드 화가 백신스키의 작품들이 정말 흥미로웠고 네 뭐 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화가의 감정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가 겪었던 시대적인 상황이나 나라가 겪었던 그런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그림이 단순히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금 슬퍼 보이기까지도 해서 네 네 슨트님의 설명과는 무관하게 네 이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물론 나머지 세 그림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과학 전공자로서 이 초록색 알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의 윤리적 역할 이런 것도 일깨워주기 만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네 이 그림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초록색이라는 이게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이런 건 또 알게 된 것 같고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면 유생님이 선택하신 그림이 가장 조금 많은 사람들을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곤란하게 만들었던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뭔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때가 조금 탄 이야기들 같은데 이 이야기만큼은 그냥 사실에서 시작된 괴담 같아서 그렇죠 사실 이 그림으로 좀 고민했거든요 이건 A급인데 해도 될까요? 나머지가 괜찮아요 한 CD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이 맞춰졌나요? 저는 그 늑대인간 그림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승태님이 말씀해 주신 설명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림 자체가 괴이하다기보다는 주인공가 담고 있는 인물을 바라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괴담이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기이하고 더 괴이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끼리는 사진을 이미 공유한 상태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진을 보시면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빛급 그림 괴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를 저희한테 여쭤보실 거죠? 이 이야기를요? 어 뭐 재밌게 들으셨겠죠? 아니면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좀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가 궁금해져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구성을 하셨는지가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괴담도 괴담인데 이 괴이함이라는 것 자체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백신스키의 그림도 그 작가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시대상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 영국의 그림이라든지 늑대소녀의 그림이라든지 그 초록색의 그림조차도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괴이함도 있는 거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그림은 무맥락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훨씬 풍요롭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 의도와 정말 잘 부합하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기획 의도를 말씀드렸을 때 조금 떨어지는 소재를 가지고 정말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획 의도와 딱 알맞게 방금 순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에피소드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비록 정말 제 생각보다 정말 하찮고 하찮은 소재였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은 뭐 어떠셨나요? 빈둥님께서 본인의 괴담을 기획자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빨을 많이 이빨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족하지만 어떠셨습니까? 그것도 나름 애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긴 했지만 순트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 하찮은 이야기를 있어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이 기획에 맞춰가지고 정말 진땀을 빼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와닿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별로 기대가 안 됐던 에피소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떤 울림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남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순트님께서 미리 사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걸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었거든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기대감이 낮은 사람인 거죠 뭐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괴담 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들어봤는데 척수자분들께서 또 아시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평소와 달리 좀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다음 제 에피소드와 유랑님의 에피소드도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버텨주시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빈둥이 에피소드 엄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담을 얼마나 B급인가 봅시다 그러니까요 큰일에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뭐 저만큼 유랑님께서도 부담을 갖고 계시겠지만 뭐 일단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괴담 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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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